최윤정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감동도 나눠주시고 내가 왜 아메이를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아메가 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이 얘기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24년 아메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멀쩡하게 살다 보니까 아 저 아줌마는 아메이를 하려고 태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제 모습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이게 언제적 모습인가 하면 언제적 모습인가 하면 스물아홉? 스물아홉 가끔 얼핏 보신 분들이 친정엄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낳고 둘째 낳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친숙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 저러고 살잖아요 저도 저렇게 살았어요 연년생 애를 낳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저 벽에 낙서며 널브러진 장난감이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아메이를 하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보면은 이 삶의 간극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결혼이 결혼이 뭐야 결혼이 어떤 거야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친 짓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미친 짓이지 하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거죠 여러분들 한번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의 코 핵심 가치 나는 어떤 어떤 걸 제일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왜 미친 짓이지라고 했냐면 나를 정말 제대로 모른 채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나의 핵심 가치는 뭐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채로 뭘 중하게 여겼는지 모르는 채로 내가 하나도 이렇게 정립이 안 된 채로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어린 나이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저도 아메일 하면서 아 난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걸 좋아하지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해봤더니 저는 자유를 좋아하더라고요 난 자유로운 게 좋더라고요 정말로 그 다음에 난 일단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리고 난 이렇게 막 설레어야 돼 대꾸 살기 참 힘든 여자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똑같은 게 싫어 막 변화를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난 복잡한 게 너무 싫어 심플한 게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다섯 가지 내가 좋아하는 단어를 뽑아놨더니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걸 추구하고 사는지 사실 이런 게 명확해지면 아 그 다음에 내가 뭘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하나도 안 거치고 우리는 그냥 그냥 사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아니 일단은 뭐 점수에 맞춰 대학 가고 대학 가가지고서는 그냥 뽑아주는 회사에 들어가고 꽂아주는 부서에 들어가서 그냥 뭐 오래 일하면 거기가 내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냐 그냥 일하다가 그냥 그냥 그러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퇴직하라고 하면 퇴직하고 그냥 너무 인생이 그냥 그렇게만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뭔가 저는 33살에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챈 거죠 아 남편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겠구나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우 뭐 의사 와이프가 왜 암일을 해 이런 말씀 수도 없이 하시잖아요 저희 남편도 나름 의사예요 그런데 저랑 고등학교 친구죠 그래서 저보다 재수를 또 했어요 한 번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엔간이 살겠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결혼을 딱 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70 처음에 못 가지고 들어왔지 학생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인턴 때 70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 다음부터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 3개월 펠로우 2년 동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30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130 이거 저희 가계부예요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13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30 뭐 그거 뭐 쓸 게 어딨어 다 찾아다가 공과금 다 제외하고 봉투 딱 4개 만들어서 봉투에다가 딱 넣어놓고 저 45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안 뜯기 초과되면 안 되니까 봉투 안 뜯기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무슨 자실현을 하려고 돈을 뭐 굉장히 큰 돈을 벌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아메이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냥 정말 똑같이 아 그냥 50만 원만 따박따박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진짜 사람이 그냥 그 돈이 그 없다는 이유로 쪼잔하고 찌질하게 사는 거잖아요 뭔가 멋있는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먹고 사는 게 지금 끝난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으냐면 그냥 뭐 그냥 그게 갈등이 없어요 뭘 사도 뭘 써도 뭘 먹어도 뭘 해도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근데 옛날에 뭐 하나 사려면 다 뒤지잖아요 지겹지 않으세요 그 놈은 검색? 지금은 검색이라도 하지 우리는 발로 뒤졌어 그래서 정말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한테 뭘 돈을 쓸 때도 그냥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진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 이렇게 살면서 난 정말 내 위가 탈난 적이 없었는데 위계양이 몇 번 걸렸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가계부 쓰는 걸 집어쳤어 아구를 맞출 것도 없는 가계부를 왜 쓰나 그리고 그럴 정도로 저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그렇게 살 때 아메이가 저한테 와 있었죠 어떤 모습으로 와 있었냐면 이런 모습으로 와 있었어요 아메이는 처음에 그리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쵸? 저렇게 로션 저게 3740원짜리 로션이었어요 누군가 카다로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카다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카다로그였죠 이게 제가 처음 아메이 카다로그를 받은 거예요 내가 어디 골동품처럼 가지고 있던 거를 사진 찍어놓은 건데 이 카다로그를 보고 제가 사업적인 비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겠어요 이런 제품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카다로그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후졌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스폰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받아 적어놓은 흔적이에요 저게 어쩌고 저쩌고 펄스는 어쩌고 에러시는 어쩌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품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경제적 상황이 별로니까 별로니까 제일 싼 누군가 와서 아메이를 한다 그러는데 하나는 사줘야겠고 그냥 제일 싸고 무난한 3740원짜리 GLH 로션을 쓴 게 나의 아메이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좋겠어 그 3740원짜리 그냥 발 뒤꿈치나 발라야지 하고 샀는데 사실은 우리 애가 겨울마다 얼굴이 트는 거예요 얼굴이 터서 제가 아메이를 할 때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한 다섯 살 이렇게 났었을 때니까 해마다 겨울마다 뭘 발라줬는데 한 번도 온전하게 지난 적이 없었는데 아니 난 발뒤꿈치 바르려고 샀던 그 GNH 로션을 얼굴에 발라줬어요 발라보라 그래서 그랬는데 애가 얼굴이 싹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뭐야 스테로이드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모노메가 이게 제 사실은 아메이에 대한 생각을 완전하게 바꾼 그런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 제품이 하나씩 있어요 저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두통에 생리통에 어깨 결림에 손발 차갑고 발바닥 아프고 막 그랬는데 두통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약국을 하셨거든요 옛날 약사들은 약도 수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좋은 두통약을 먹이겠다고 두통약을 드럼으로 드럼통 이만한 걸로 수입했었어요 내가 반드럼은 먹었어요 나는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연필이 떨어져서 이렇게 연필을 주우려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땅바닥으로 쳐박는 것 같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통약을 안 먹고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상용했어요 그냥 두통약과 함께 살았어요 제 어린 시절을 고등학교 시절을 해주고 머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하고 검사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없는데 그냥 그냥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고는 이제 생리통이 또 너무 심해가지고요 업혀가서 링계를 맞아야 끝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건 어깨 아픈 건 기본으로 어깨에 곰 세 마리 달고 앉아있는 것처럼 아팠고 그리고 기지개를 하다가도 담이 걸려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진짜 애 둘을 낳더니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내 디디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침집이란 침집은 다 찾아갔어요 정말 그리고 병원에 가면 족저근막염이래 항생제 먹고 안 나 그러고서는 또 침 맞으러 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세모노메가 세 통 먹고 났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게요 그 아픈 시간 그 먹은 약 그 침 만나라고 고생하고 아프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영양실조였네 아니 영양제를 먹으면 남은 영양실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내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식이 없어서 상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진짜 고생을 했구나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나처럼 그렇게 뭔가 조금 불편감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때부터는 진짜 개거품을 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진짜 저 저 세모노메가는 내가 지금부터 3박 4일 동안 저 세모노메가만 얘기하라고 해도 얘기해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인생템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병은 아닌데 상당히 불편감들이 있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끼고 살던 그런 증상들이 난 저거 먹고 싹 사라졌어요 내가 자동차를 타면 에어컨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쪽은 이쪽은 이렇게 문이 있으니까 그 에어컨이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이쪽에다가 항상 수건을 두르고 여름에도 운전을 할 만큼 여기가 시려가지고 뭐 그런 거 전 샌들 못 신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실어서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정말 와 진짜 저거는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 알리는 게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나처럼 머리 아프다는 사람 두통약 상시로 먹고 있는 사람 보고 생리통신만 사람 보면 나는 그냥 아 근데요 그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이럴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제품이 하나 딱 있으면요 아메이랑 바로 친해져요 근데 저런 제품이 저런 인생템이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쓰면서 한 달 만에 나타날 수 있고 3개월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이것저것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달던 저도 저렇게 내가 좋아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통과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사실 저 제품이 비싸겠어요 나는 저 제품 대신에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지불했는데 그렇게 저 제품 하나가 완전히 제가 아메이에 대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거는 아메이라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품을 쓰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너무 좋아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아메이 생품품 너무 좋죠 그 제품을 쓰면 내가 제품을 썼다고 내가 제품을 썼다고 칭찬받는 건 또 참 드문 일이죠 제품을 썼다고 캐시백을 해주는 거야 제품을 썼다고 내가 정립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 그 두통에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아까 유산균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죠 이렇게 해봐 해봐 했더니 그렇게 해서 누군가 그러면 그거 하나 갖다 줘봐 그래가지고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내 구정광고로 인해서 그 매출이 일어났다고 나의 구정광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쓰고 입을 조금 벌려가지고 나 좋다는 거를 이렇게 조금 얘기하기만 해도 사실은 내가 생필품을 쓰는 과정에서 나한테 소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우리 제품은 다 어디 가서 써요 마트 가서 쓰고 쿠팡에서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트 가서 써요 그러면 내가 평생 쓰는 그 생필품에 매일같이 한시도 안 쓰고 쓰는 그 생필품에 모든 제품에 대한 그 이득은 누가 보느냐 대기업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뭐 하자는 거냐면 마트 끊고 마트 끊고 이 아메이로 바꿨으면 나한테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마트집 딸도 아닌데 뭘 그렇게 충성도 높게 거기 가서 고개를 쳐박고 쓰냐고 그거 뭐 바꾸면 어때서 바꿔서 여기서 쓰면 나한테 이득이라는데 심지어 나한테 이득이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얘기해 준 사람도 이득이라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한번 바꿔보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물건을 쓰고 구정광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남한테 남한테 이렇게 그런 소리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아메이가 파는 일인가요? 파는 걸로만 끝나는 일인가요?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사실은 판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사실 촌스러운 얘기예요 부자는 다 팔아요 죄 팔아 가난한 사람은 죄 쓰기만 해 사기만 해 사실 그렇잖아요 작은 회사는 작게 팔고 큰 회사는 크게 팔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다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저만 해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메이에서 준다는 보너스 전체를 한 장에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쓰고 구정광고하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위에 있는 저기 저 후원수당이라고 하는 1차 보너스라고 하는 저 부분이 저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그 컨설팅을 하는 세 번째 일이 나머지 몽창 나머지 몽땅 다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그러면 창업자가 이 회사를 만들고 이 보너스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저 수익 구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잘 살도록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성공을 시켜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일즈라면 많이 판 사람한테 무조건 돈을 줘야죠 그렇죠? 많이 판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팔아야 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많이 팔아봐야 저 1차 보너스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1차 보너스는 한 2,500에서 3,000 연간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성장 성공시켜야 주겠다는 보너스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럼 돈 주겠다는 사람 의도는 누군가를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무조건 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저기 저건 뭐냐면 아메에서 나오는 잡지예요 아마그램이라고 근데 저 잡지에 나름 성공하신 분들을 저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하는데 제가 조만큼만 오려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저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 박스 안에 연두색 박스 안에 친 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세일즈야 그럼 팔 든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그럼 못 팔죠 그럼 끝이죠 그런데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 이분이 평소에 만들어 놓으신 네트워크에서 저분이 돌아가시는 거랑 상관없이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세수할 거 아니야 아메이가 좋아서 그러면 저분한테 물건을 샀었냐 아니죠 처음에는 저분이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을 갖다주기도 하고 제품을 설명하기도 하고 쓰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저분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제가 제품 쓸게요 제품 좋은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그 제품 쓰는 돈을 아메이다 내죠 그럼 아메이서 물건 주죠 그 소비자랑 아메이랑 직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고추장을 썼는지 된장을 썼는지 샴푸를 썼는지 내가 조사해요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쯤 되면 저분이 돌아가셔도 심지어 돌아가셔도 그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물건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세와 같은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굳이 저 배우자나 저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그 그분으로부터 일어난 매출에 대한 그 광고 유통비라는 부분을 저분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를 판다라고만 어떻게 얘기해 막말로 내 남편이 갔어 그런데 몇 달 후에 승진했대 하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일지냐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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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저는 사실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아 그래 좋아 그러면 물건을 내가 친구한테 친구한테 사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비싸게 친구한테 비싸게 팔았다가 그 제품 그 수입을 모아놨다가 우리끼리 나눠가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메이는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까지 유통이 되는 과정에 광고 유통비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 광고 유통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회사예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저 광고 유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 저기에 손을 대요 LG에는 LG에도 만들고 LG마트 만들고 삼성은 제일갱 만들고 이마트 만들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만들고 이마트 트레이드 만들고 노브랜드 만들고 하여튼 모든 걸 다 장악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진짜 장악을 안 한 데가 없죠 카페도 하고 빵집도 차리고 오만 걸 다 하잖아요 이제 햄버거도 하잖아요 요즘은 중고차도 하대요 요즘은 그냥 작은 건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야 대기업이 다 먹는 거야 우리는 모든 생활을 대기업 돈 벌어주는 그냥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메이는 그 어마어마한 광고 유통을 안 하겠다 사실상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난 그게 이상했어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왜 도대체 그 기업은 왜 도대체 왜 광고 유통이라는 누가 얘기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롯데한테 가서 야 너 왜 대용객만 들고 롯데마트만 들어가서 참참히 뜯어먹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을 댈 수 없는 그 부분을 지가 먹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왜 굳이 나는 안 할래 하고 꺼내놨는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시비를 걸었어 그랬더니 누군가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해줬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저 책이 나름 두꺼워요 거기다가 제목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잖아 그래서 나는 우스웠어 자본주의가 어떻게 더불어냐 기본도 없는 제목을 붙여놓고 글씨는 또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받고 혼자 구시렁 댔는데 저걸 읽었다는 거죠 왜 읽었을까요 제가 그 읽은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였을까 사실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래 부자가 자기가 광고 유통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우리한테 내가 물건 쓰고 구정광고하고 누군가 성공시키면 준다고 하는 그 아주 이상적인 얘기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딱 저걸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이상의 시비를 걸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그 꼴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기업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꼴이다고 생각한 게 많았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 이런 부자 하나쯤은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15년에 EBS에서 세상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라는 제목에 방송을 했었어요 사실 저 제목 참 창피한 제목 아니에요 한국에는 저런 기업인이 없다는 거지 근데 밖에 나가서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만 이따만큼 나오고 뒤에 두 기업은 조금 나왔어요 밖에 나가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입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고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지만 진짜 나의 이익 앞에서 이익 앞에서 그 자기가 한 얘기를 구현하는 그 수익구조에 구현해 놓은 기업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창업자를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그 옳은 얘기를 그 수익구조로 구현해놨다라는 거 그거는 미친듯한 미친듯한 자부심이에요 나에게 아메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사는 없다 사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우리한테 착한 짓을 하잖아요 나한테 뭐 볼일이 있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딱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런 대기업 이런 돈 많은 사람을 우린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뭐래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너네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EBS에서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 해서는 기업이 기부를 하고 사회공헌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 그 광고 유통비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작정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줬는데 아메이가 6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한테 그 돈이 70조가 넘어요 그러면 감흥이 없죠 70조가 얼마인지 내가 역사선생이었잖아 구석기 이전 12만 년 전부터 매일같이 100만 원을 써 그럼 얼마 쓸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47조밖에 못 써요 그렇게 큰 돈이야 70조가 넘는 그 돈을 자기네가 가져도 누가 시비도 안 걸어 그런데 그 돈을 나눈 거야 같이 기회를 나눈 거야 기회를 나눈 거야 공짜로 준 건 아니에요 기회를 나눈 거예요 그 사실이 그런데 다른 대기업은 기회도 안 나누죠 다 돈 되는 건 지가 다 먹잖아요 햄버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다라는 이 회사라는 것이 정말 저는 진짜 통과야 그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라는 그래서 정말로 책을 읽고 이런 매체의 그런 어떤 내용을 확인하면서 정말 나는 멋진 기업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건 진짜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지나가던 애가 아줌마 바보 그럼 내가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메일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래 몰라서 그렇지 그냥 저는 진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아메이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사실은 저는 저 책을 읽으면서도 그때 뭐 책을 읽어도 이제 단편적인 어떤 생각만 하지 내가 이게 통찰력이 안 생기잖아요 처음에 한두 건씩 배울 때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또 그 다음엔 그거였어요 스폰서가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스폰서는 얼마를 가지길래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난 싫다고 그러는데 1년을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 스폰서가 가지는 수입이 되게 궁금했는데 저 위에 위에 있는 그런데 스폰서가 가지는 수입을 계산하려면 아메이식 계산 방법은 스폰서 수입을 계산하려면 전체에서 네 그룹 이하 저기 저 중간에 네 그룹 이하를 빼줘야 스폰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이제 다 똑같이 20만 점씩 써야 계산 편의상 쉬우니까 20만 점부터 아메가 3%씩 계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에서 썼잖아요 그럼 80만 점이 되는 거죠 80만 점은 여기 1차 보너스 테이블에서 보면 6%죠 그러면 6%를 곱하면 4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기에서 네 그룹 나하고 저 소비자 2명 있는 네 그룹을 계산하면 나는 60만 점이죠 60만 점 똑같이 6%죠 그러면 그거를 3만 6천 원 빼주면 스폰서는 12,000원 가지는 거예요 12,000원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만 6천 원 혼자 다 가지려고 봤더니 나도 소비자 둘이 내 내 그룹에서 썼잖아요 그러면 가장 나중에 가입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일 밑에 소비자를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저 소비자는 20만 점씩 썼으니까 3%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20만 점에 3%니까 6,000원씩 2명을 빼주고 나면 저희 3만 6천 원에서 6,000원 6천 원 12,000원 빼주고 나면 나는 저 중간에 나는 2만 4천 원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스폰서가 먼저 가입했죠 난 나중에 가입했죠 스폰서의 가입자 수는 3명 나의 가입자 수는 2명밖에 안 되죠 스폰서의 매출은 80만이에요 나의 매출은 6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매출로만 본다면 매출로만 본다면 스폰서가 유리하잖아요 모든 조건이 스폰서가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수입은 내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면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시작했어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다 단계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스폰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사실은 다 단계라고 생각하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어 내 밑에 좀 가입을 해봐 너도 뭐 억울하면 네 밑에 깔아 그런데 넌 죽을 때까지 나를 넘어설 수는 없어 나의 수입을 넘어설 수는 없어 친구야 같이 하자 이 제안을 하라는 거잖아 그건 죽어도 못하지 난 그게 안 됐던 거야 그런데 이걸 딱 보고 나서 그러면 내가 제안을 했어 나 빠졌어 그러면 걔가 더 벌 수 있어 오케이 그거잖아요 내가 내가 전달을 해줬을 뿐이지 내가 빠져도 내 파트너가 더 벌 수 있다고 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나로 인해서 그냥 내가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기회를 전달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난 이게 해결되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 위에 스폰서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너 왜 그 가리 늦게 아메이를 하려고 그래 아메이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뜻은 대부분의 뜻은 아메이는 오래됐으니까 위로 줄이 많이 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불리한 자리일 거야 그러니까 새로 뭔가 시작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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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가 훨씬 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왜냐하면 수익구조를 모르니까 만약에 저 저기를 없다고 칩시다 없고 바로 한국 아메이 밑에가 나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입이 달라지는지 한번 봐요 저 위가 없고 스폰서가 없어졌고 한국 아메이가 바로 위에 있어 그러면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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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에 6% 36000원 6천원 6천원 빼주면 24000원 똑같아요 만약에 저 스폰서가 없어졌는데 저 스폰서가 가져갔던 12,000원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거 다단계예요 다단계예요 내가 내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한국 아메이로부터 12번째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그러면 치약 하나를 팔아서 12명이 나눠갔는데 언제 1억이 되냐 뭐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내가 나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발설하지 않는 생각 그 생각을 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저 위에 스폰서가 다 없어져도 내 수입이 똑같다고 그러면 클리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당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남한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확해지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사업을 하는 분한테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 제가 이제부터 아 제가 이제부터 나한테 뭘 팔 거야 그리고 쟤 4단계를 하는 애야 그러면 전화하겠어요 친구들이 안 하죠 제가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던 건 친구야 사업을 하자 그 뜻이 처음엔 아니었고 나를 변호하기 위한 나를 변호하기 위한 생각으로 나 이런 일을 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 나한테 자주 전화해도 괜찮아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모든 소비자한테 다 이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난 수세미를 쓰든 수세미를 안 쓰든 난 이 얘기를 한다 네가 나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걸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들려줬거든요 그런데 상 중에 상 중에 그 노벨상이 있잖아요 그런 상처럼 전 세계적인 상 중에 에디슨 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87년에 만들어진 상인데 여기에 수상을 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무슨 상이냐면 에디슨처럼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꾼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있고 앨런 머스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받은 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93년에 우리 창업자 두 분이 뭘로 받았는 줄 아세요? 마케팅으로 받은 거예요 저 수익구조로 받은 거예요 수익구조 광고 유통을 나는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기회를 나눠서 누군가 같이 잘 살게 하는데 공정하게 나눈다 하는 그 수익구조 그걸로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옆집 아줌마가 그거 다단계잖아 하는 말이 맞아요 이상이 맞아요 이상이 맞는 거죠 이상이 맞는 거죠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걸 살펴보면 파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네 그러면 혹시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제가 그때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우리 남편 130벌 오고 저는 타고 다니는 차가 티코였어요 티코도 나름 옵션을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옵션을 못 넣었어요 스틱에 창문 이렇게 돌려서 내리는 차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 타고 다닐 때 내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사실 아메이 제품 가지고 비싸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말만 꺼내면 자꾸 비싸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직접 써보니까 희석을 해서 써보고 써보니까 내가 그 병원비하고 세모노메가 값을 계산해보면 세모노메가가 비싸요 그리고 그 DC 드랍스 희석해서 쓰는 거 하고 해보면 비싸요 제가 사업을 결심을 하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와서 내가 썼던 물건을 마룻바닥에다가 다 꺼내놔 봤어 꺼내놓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달아져야 사업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샀던 그 세제가 1년 2년 전에 산 건데 달칠 않았어 내가 아무리 청소를 안 해도 그래서 내가 한 대 지어박았잖아 아이고 사업을 한다고 고은방 생각이 그렇게 바뀌냐 소비자는 안 달아져야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 안 달아지는 거를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해보여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딱 도안이 문복 이런 성격이었어요 처음에 그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두루 무실한 성격이 좋은 성격이야 그래서 내 주변에 흐릿한 인간들이 없었어 흐릿한 인간들은 티미한 인간들은 내가 번호에서 삭제시켰기 때문에 정말 진짜 철두철미하게 분명한 사람들이 다 내 주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좋아 뭐 이런 어떤 감상주의적인 말을 해가지고 먹힐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 이건 증명을 해야 돼 해서 내가 아메일을 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마트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메일을 시작하기 전에 만든 나의 여의땅 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만든 자료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올팩 브릿 브릿지 이게 표백제거든요 이름 어렵잖아 옥시크림 가루비누 섬유린스 얼룩제거제 고급섬유세제 뭐 그때 옛날에 달인풀도 있었거든요 퐁퐁 철수샘 이렇게 쉬운 이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특징 경제성 해서 이마트에 가서 가격을 100g 단위로 살벌하게 비교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왜 이렇게 썼게요 줄을 못 치는 거지 컴퓨터로 줄을 못 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써가지고 이거를 프린트를 막 해가지고 막 돌르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돌르는데 그냥 이것만 돌르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아기 키우는 집에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 뭐 뭐 여기 뭐 확실히 경제적이고 품질도 뛰어나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 마음에 찾다가 보면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요 살벌하게 싼 제품들이 있어요 사람 몰라서 그렇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기획상품이야 막 이런 제품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제품들 너무 피곤하시다고요 겨리고 절리고 아프시다고요 누가 이사를 가셨다고요 다른 집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기도 어렵고 뭘 사가지고 가기도 고민스러우시죠 아이 영양이 늘 걱정스러우신가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저녁 9시 이후엔 언제나 집에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가지고 막 돌란 거예요 왜 이 저녁 9시 이 소리 썬 줄 아세요? 나 9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애들 유치원 올 시간이면 들어갔지만 9시까지는 애들을 보겠다는 나의 의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랐어 막 돌랐더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아 얘는 못 말리겠다 저 정도 노력을 하는 거 보니 얘한테는 아 야 아메리 왜 하려고 그래 전 사실 그런 소리를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왜 안 들었냐면 나는 이 정도로 내가 몰두하고 준비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얘는 이제 말려봤자 내가 말이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그 초기에 밀고 당기고 뭐 한 해 만 해 하라 마라 이런 에너지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돌렸어 다 돌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한테 사업하라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데 제품을 쓸게 그리고 포스트잇에다가 자기가 쓸 제품 딱 써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일단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룹에서 막 여러 소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 좋은 자료들이 넘쳐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자료가 여러분 소비자의 감동을 일으키는 자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제가 했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파트너가 요즘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낸 거죠 쿠팡을 다 뒤져가지고 1 플러스 1을 이제 다 풀어 헤쳐가지고 100ml당 가격으로 살벌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DC 드랍스가 안 비싸다 100ml당 180원인데 딴 걸 보면 200, 400, 500, 300, 600, 300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친환경이라고 이거 1010원이에요 다섯 배 더 비싸요 그러면서 1 플러스 1이라면 싸대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비결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어낸 거죠 이건 뭐냐면 정수기예요 정수기 우리 삼다수 많이 먹잖아요 삼다수 보면 100ml당 얼마냐면 49원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 아메이 제품은 아메이 이 스프링은 100ml당 21원이에요 정수기값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수기 또 사는 게 아니라 필터만 가야죠 그럼 바로 5.2원으로 떨어져요 우리 집은 정수기 써 그러는데 그 정수기 쓰는데 필터가 비싸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보면 뒤로 밑지는 건 계산 안 한 거야 또 우리 사업 파트너 중에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 가전제품 중 정수기 하나만 갈았는데 전기료가 25만 원이 싸지셨다면서 그거를 또 가르쳐 주셨던 분이 있어요 밥통은 꽂았다 뺐다 하죠 그런데 정수기나 냉장고는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플러그를 빼는 적이 없죠 근데 그 전기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여러분 생각 못하죠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는데 연구비를 썼어 정수기는 그런 거 안 썼어 그래가지고 25만 원이 나가요 정수기 한 대에 그럼 그거 전기값 나가는 건 생각 안 나는 거죠 우리는 1년에 8천 원도 안 나가요 그럼 너네 건 뺐다 꼈다 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물이 틀어질 때만 전기가 흘러요 기술력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큰소리 칠만 한 거죠 저는 사실은 아메이 붙어보자 이거야 제품도 붙어보고 가격도 붙어보고 수익구조도 붙어보고 회사도 붙어보고 붙어보자 이거 붙어보면 나는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내 평생을 걸고 내 아이까지 아메이를 같이 하게 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그냥 생각해 보니까 유티라이트는 한 10이 해 그냥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 당당히 1이 하니까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고 공부하면 막 가슴이 뿌듯하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아메이는 있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 유티라이트 아티스트라는 화장품 이빨 닦는 글리스터 몸 닦는 GNH 이런 게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탈모 탈모에 쓰는 두피 케어를 하는 이런 모자가 나왔죠 이거 너무 너무 좋죠 정말로 여러분 써보시면 진짜 그냥 두피 케어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두피에 탄력이 생겨서 이게 끌어올려가지고 주름도 없어지는 정말 모든 케어가 다 되는 어떤 분은 자꾸 속눈썹이 길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뭐 흰머리가 없어지는 건 진짜예요 저희 남편은 흰머리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케어가 되는 제품들이 있고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라이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번 달에 일부 플래티넘 이상으로 한정 출시가 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럼 건강검진은 내 1년 중에 그 한 시점에 대한 검진을 하면서도 사실은 한 100만 원돈 드리는 거죠 여러분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직장 내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진짜 우리 지인 하나가 그걸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대로 하는 건강검진은 아주 몇 가지 조금만 해도 100만 원이 후딱 넘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건강상태의 한 시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 건강검진도 사실 1년에 매번 1년마다 하라고 그러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 내가 생겨먹은 상태를 보는 거야 미생물의 상태를 우리 전체 몸의 미생물의 상태를 봐서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인지 나의 생겨먹은 그 상태를 알려주게 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이걸 검사하면 나는 이 두뇌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심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나는 단백질 대사가 좀 잘 안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나는 소장이 약한지 대장이 약한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내 아이가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됐는데 소장의 흡수율이 떨어져 그럼 100% 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더 먹여야지 흡수율이 안 되니까 더 먹여야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해가 좀 문제야 그러면 나도 내가 치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심장이 문제야 그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식구대로 다 해보세요 이거 아끼지 마세요 진짜 식구대기를 다 해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우리 DNA는 안 변하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대로 안 변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 상태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여섯 가지 미생물 그 조합으로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한국인을 해보니까 한 여섯 가지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먹으면 내가 딱 좋아진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몸에다 나쁜 짓을 하잖아 발달음식 먹고 술도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에 맞는 걸 최적화된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한 거죠 이거는 아멜이 밖에 없어요 아멜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나온다라는 게 너무 혁신적이죠 요즘은 다 내 개인으로 맞춤형이 굉장히 유행인 거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는 진짜 획기적일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이런 제품들이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아까 두피 얘기했던 그런 자료인데 여기 이거 보시면 이렇게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IR LE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밑을 이 피하지방까지 내려가서 밑을 이제 정지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얘가 얘가 진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얘가 머리를 나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얘가 중요한데 아무도 없잖아 여기 8개 들어갔어 여기 100개 들어갔어 진짜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여기 이거 이거 누가 선전하는 이 제품 있잖아요 이거는 레이저가 없어요 심지어 LED만 있는데 IR LED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는 10분인데 이거 다 27분 28분 무게는 훨씬 한 3분의 2 정도 무거워 그러면은 우리는 400 몇 그램이고 여기 600 몇 그램이거든 그러면 소고기 한 건 얹어놓고 27분 있는 거야 그럼 덥죠 땀나죠 근데 바람도 없어 딴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진짜 뭐 답 나와요 진짜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이게 저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리프팅 됐다는 거야 두피가 땡겨 올라가니까 여기 처지는 게 올라가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은 너무 탈모가 심해서 제가 이식을 시켜줬어요 모발 이식 모제림에서 그런데 다 빠지더라 도로 다 빠져서 어떡하냐고 갔더니 약 먹으래 응? 결혼도 안 한 아가씨한테 약을 먹으래 미쳤구나 그러고 내가 다시 다시 가지도 마라 그 약은 어떤 약인 줄 아세요? 그 약은요 가인기 여성은 손으로 만지지도 말라는 약이에요 그거를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든 것과 머리를 바꾸는 거야 그렇게 머리가 중요해 근데 이 이거 그 약 먹는 사람은요 헌혈도 안 해가요 헌혈할 때 물어봐 그 약 먹는 프로페시아 먹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약을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괜찮잖아요 근데 이 아빠 때문이에요 우리 딸이 아휴 이 집안이 좀 골룸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이 머리 이 머리가 이게 이 보세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머리가 쓰고 나서 그리고 이 얌전한 새색지처럼 됐던 머리가 이렇게 막 썽이 났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리고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 BOD 때 했던 그 스피닝 영상이거든요 스피닝 영상인데 이게 이제 우리 25센트 라이드라고 그 25센트 라이드라고 자전거가 암에이스 나오는데 그걸로 영상 어떻게 트는 거예요 아 이게 누르면 돼요 공연했던 모습인데 진짜 2분 2분 4.7kg 체지방반 2분 7. 몇 킬로 그리고 여기 울지에 사시는 오늘 안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10kg 체지방반 10kg 진짜 대박이에요 나는 진짜 움직이는 걸 일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보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하루에 한 곡씩 타볼까 혹시 나도 나도 가능할까 너무 신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이런 아이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스피닝을 해서 그렇지 라이딩을 하면 가상 공간에서 막 서로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중기가 선전하는 거는 좀 부실해요 그거 한번 정말 비교해 보면 진짜 너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리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이제 아줌마만 타는 거냐 아니라 이 청소년 애들이 게임 대신으로 너무 많이 타요 진짜 요즘 그래서 여기 보세요 25센트 라이드 연령 뺄 때 사용자 현황 이 이 아이들이 5분의 1이야 대단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슬픈 거죠 청소년 100명 중 한국 94명이 신체 활동량 부족 그래서 전 세계 꼴등이에요 전 세계 1위에요 신체를 안 쓰는 걸로 근데 이 운동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필리핀하고 캄버디아는 노동을 하느라고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난해서 근데 우리는 학원에 가느라고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한 달에 3만 원으로 진짜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다 있는데 이거 비교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모르는 분들이 자꾸 우리 자전거가 뭐 어때요 저때요 하는 거지 자전거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똥꼬 찌르게 생겼잖아요 이 안장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앉으라는 거야 이거를 이것도 아프다 그러던데 이것도 오래 타면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정말 명품입니다 우리 제품이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제품도 나오냐면요 근육이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제품도 나와요 9월에 근데 딴 데서는 그게 되게 비싸요 13만 원 막 이러는데 우리는 3만 9천 원 정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제품들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장과 근육이구나 이런 생각 장에서 흡수를 못해 그리고 근육이 다 빠져 이제 넘어지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한테 이제 걷는 게 불편하신 거 보이기 싫으니까 안 움직이시고 근육이 다 빠져 근육이 다 빠지니까 에너지 저장 못해 그러니까 그냥 기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흡수가 안 돼 그 모든 것들이 다 혈행 건강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피도 만들 수 없고 뭐 또 흡수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두 달 동안 거의 수혈을 매일 받으시면서 지탱하시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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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완전히 장 건강 근육 건강 그걸 지키면 진짜로 내가 정말 끝까지 생생하게 살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획기적인 제품이 하나 뭐가 나오냐면요 그거를 발 마사지기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발 마사지 기계가 나오는데 이제까지 나왔던 그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래요 완전히 다르대요 완전히 그런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메이 한국 아메이가 대단한 게요 저는 이번에 제 인스타 보면 덕디보스 회장님이 엘사 쓰고 있는 거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배수정 사장님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덕디보스 위원들 앞에 가가지고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덕디보스한테 씌워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막 물류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러는 그 과정에 한국 아메이 머리를 쓴 거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막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아이템을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 한국처럼 할 수 없냐 막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장을 막 6% 10%씩 막 하는 그런 성장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끊임없는 계속해서 국리하고 아이디어를 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회사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오신 스폰서와 그룹의 시스템과 그런 한국 아메이 백 아까 처음부터 백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백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내 내 인생에 진짜 백이 생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보니까 내가 이제 오해는 다 풀렸고 그러면 그럼 한번 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언니가 했다 엄마가 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사업하라고는 하지마 그런데 내가 물건을 써보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건을 써보고 누군가한테 한번 얘기는 해볼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세 명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 명 생겨서 그들이 물건을 썼어 그러면 이 분들이 썼던 물건과 내가 쓴 물건을 다 포함해서 9% 정도 120만 정도 되는 그 핀을 BF라고 하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럼 회사에서 아 훌륭해 하고 이제 선물도 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머 야 근데 그 머리카락 나는 그 모자 하나만 사도 엘사 하나만 사도 6%네 그리고 자전거 한 대만 사도 6%네 그러면 이거 가능한 일이네 해서 이렇게 세 명이 6% 이상씩 해서 여러분이 15%가 되는 핀이 됐다 하면 그 핀을 정식으로 이제 아메에서 핀을 인정하는 정식 핀으로 BB라고 하죠 브론즈 빌더라고 하는데 이 브론즈 빌더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받는 보너스의 30%를 더해드려요 12번을 12회를 그 왜 12회만 더해주냐 하면은 여러분이 시작할 때 힘이 되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한 70만 원 받을 걸 한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런 구조로 한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게 되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요즘 금리가 올라가지고 한 5억 정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받죠 그렇죠 5억 정도짜리 옛날 얼마 전만 해도 4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받았는데 5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서 그 소비자가 자기가 제품이 좋아서 스스로 쓰는 그런 애용자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제품을 갖다주거나 설명해주거나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노동을 하지 않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100만 원이 나한테 따박따박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세 수입 월세 수입 같은 인세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 수입 100만 원 받으려면 5억짜리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제품을 어차피 쓰는 제품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그 제품 감동을 나눠서 그분이 그 제품을 쓰면서 애용자가 돼서 그 소비자층이 안정되게 되면 5억짜리 오피스텔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그거를 3개월 만에 할지 3년 만에 할지 그건 뭐 여러분이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저는 저렇게 100만 원도 아니라 50만 원 벌려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결혼을 해서 딱 들어앉아 보니까 저도 이제 학교 선생 하다가 들어앉아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요 근데 남편이 돈을 벌어올 것 같긴 하지만 언제 벌어올지 몰라 그러면 그 사이에 애들 유치원 보내고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저는 그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게 남을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제품이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따박따박 100만 원이 들어오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산가치 5억이에요 근데 뭐 사람들한테 자산가치 5억 뭐 이런 소리 하면 뭐라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1200 매달 100만 원이니까 난 연봉이 1200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다니는 사람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 계시지만 1200 연봉 오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진하면 얼마 올라요? 30만 원 오르죠? 1200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언니 늙어야 돼 그러더라고 근데 늙어도 월급이 1200이 오르기 쉽지 않아요 월급이 앞자리가 바뀐다거나 뒤에 공이 하나 붙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언니 나도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긴 해야 되는데 나도 한번 그거 좀 알아볼래 좀 가르쳐줘 언니가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가르쳐줘서 이분이 1200, 1200, 1200의 연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얼마를 받냐면 4000을 받는 거예요 4000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200씩 다 벌어야 여러분이 4000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핀에서 이 동핀에서 4000에서 여기 보면은 8500까지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3명한테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6명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9명한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3명한테 얘기해서 벌 수 있는 최고의 수입이 얼마냐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벌 수 있는 수입이 얼마냐면 1억에서 1억 5천인 거고요 내가 6명한테 얘기해서 그분들을 성공시켜서 암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 거고요 내가 12명한테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0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명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에 나는 직급상 PIN이라고 하죠 SP도 되고 GP도 되고 PT도 되는데 그 PT가 되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상속은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상속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라가 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혹시나 우리 아버지 시골에 땅 있는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오래 사시고요 사실 요즘 상가에 가면 다 90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89세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고 진짜 정말 이렇게 저렇게 형제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진짜로 그거 믿고 내가 산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 굉장한 메리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탈세야? 왜 상속이 없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 네트워크에서 샴푸가 몇 개 나가지 치약이 몇 개 나갈지를 국세청에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매기질 못하는 거예요 과세 지표가 없는 거예요 과세 지표가 없는데 과세할 수 없죠 아이유 노래가 노래방에서 몇 번이 불릴지 모르잖아요 인쇄 수입에는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저는 그 인쇄 수입이라는 부분하고 이 상속이 없다는 부분이 저는 아메이의 수입적인 매력으로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입이 정말 커질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일의 반복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어떤 일을 반복만 해가지고 커지는 일은 없어요 중간에 박사학위도 받아와라 시험도 쳐라 과정도 이수해라 자본금을 더 드려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내 수입이 커지지 그냥 똑같이 아메이 좋아 제품 좋아 아메이 좋아 제품 좋아 이걸로 커질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박사를 받아오라는 둥 자본금을 10억을 더 쓰라는 둥 나한테 시험을 치라는 둥 이러면 얼마나 골아파요 내가 혹시나 못 따라갈까 봐 제품도 한 달에 한두 개씩밖에 안 나와요 새로 한 열 개씩 나오면 젊은 친구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다 하는데 공부를 내가 못 따라갈까 봐 한두 개씩밖에 안 나오고 수입구조는 생전 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 번 배우면 끝인 그 얘기를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먹고 살고 내 정말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정말 알만 알수록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상속도 되고 이제 여행도 가는 거죠 제가 여행을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행도 가고 그렇게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연봉하 5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천 5천 하는 건 어떤 거냐 새해 후의 얘기 여러분 내가 놀라운 거 가르쳐드릴까요 난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연봉이 2억인 사람이 실수령의 글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연봉이 2억인 사람 집에 얼마 가져올 것 같아요 1억 2천 가져오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4천을 번다 그러면 이거 한 6천 5백 7천 정도 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밖에 나가서 보세요 어떤 아줌마가 연봉 7천인지 동네에서 구경을 못해 연봉 7천이야 직구석에 들어올 수가 없어 연봉 7천 받으면 근데 우리는 애 다 보지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어쨌든 육아랑 병행할 수 있는 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사이즈 내 생각의 사이즈를 키워가고 확신을 키워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아메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한테 얘기하고 여섯 사람한테 얘기하면 3억 좀 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열두 사람한테 얘기하기로 작정하고 얘기하면 1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24년 동안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죠 어떤 사람 하다 말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한 23레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근데 과하지 않죠 난 24년 했는데 1년에 한 그룹 찾은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찾을 수 있었냐? 아말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24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가슴이 뛰고 설렌다 그러면 내가 미쳤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진심이거든요 이게 내가 오늘 집에 그냥 있으면 내가 어디 놀러 나가면 그걸로 끝날 일인데 내가 여기 와서 떠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가치로 와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더블 다이아몬즈 정도 됐을 때 연봉은 이미 그냥 끝났죠 그때 한 파운더스 더블 됐을 때 한 5억 5천? 그러니까 주 단위로 생각하면 주 단위로 천을 번 거예요 근데 그거를 5년 만에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그렇게 뭐 막 그렇게 명품으로 쳐바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뭐 그냥 그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빚이 있잖아요 집을 사고 뭘 하면서 지는 빚들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난 몰라 난 모든 건 다 서사장이 알아서 하거든요 얼마인지 모르고 나가는 카드값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산 게 벌써 십수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나는 돈도 나고 싶지 않아 이러지만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나이가 들수록 더 사는 거잖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그거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생 뒤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한번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그게 정말 다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정말 왜 그렇게 무슨 욕심으로 아직도 그러고 다녀?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나는 근데 내가 돈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한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잘 되고 하는 게 너무 가치롭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아메이로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누렸으면 보답을 해야지 난 그게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난 제품 전달하고 사업 설명하는 게 헬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는데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삶 그게 다른 삶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다른 삶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그런 삶이 다른 삶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읽은 거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수입을 받고 있는데 이 수입이 사실 나 혼자 버는 수입이냐면 그게 아니죠 우리 파트너들이 5억도 벌고 4억도 벌고 4억도 벌고 3억도 벌고 2억도 벌고 1억도 벌고 1억도 벌고 쭉 벌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번 거랑 벌어서 내가 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원래는 다 가져갈 돈이었냐면 대기업에서 광고 유통하면서 가져갈 돈이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서 그걸 기회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함께하는 사업인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누는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우리 우리로 따지면 옆에 병원 하나가 넘어가야 우리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누가 하나 꺼져야 내가 승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돈을 벌어야 저분이 성공을 해야 저분이 잘 돼야 저분이 인생에 행복해져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파트너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야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누군가의 희망이 생기게 하고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거예요 친구가 많이 늘어나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늘어나는 일 그런 일이 아메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메이가 골아프게 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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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던 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설명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4년을 했어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속시끄럽겠다 그런데 여기 연봉 4천 정도 되는 여기 이 분들 있잖아요 이 연봉 4천 정도 되는 이 분들 정도가 우리네 인생으로 따지면 중고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생한테 막 쫓아다면서 잔소리해 그러면 싫어하죠 중고생은 지 알아서 학교 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방향만 잡아주고 도와줄 때 도와주면 알아서 커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퀄리파이드라고 되어져 있는 이 Q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들은요 그냥 시스템과 오너십에서 돌아가는 거고 나는 계속 이 애기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일을 그러니까 항상 일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어놓은 거지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난 학교를 세우느라고 그 학교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느라고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10년을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에 여러분은 숟가락 얹으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동양의 노력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아메일이라는 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꿈꿨어요 아메일 하면서 아메일 하면서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아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유학 갔다 오더니 자기 이제 아메일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하라 그런다고 해요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딸과 함께하는 딸, 아이를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시는 일 중에? 없죠 그런데 저는 아메일을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다가 설사 다른 선택을 한다 그래도 해라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네 인생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걸 다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저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진짜 파트너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딸한테 저희는 상속을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속 이렇게 공중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해서 문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을 내가 느타보니 상속을 느타봤는데 여기에 나의 주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엘사 쓰기 전 자글자글한 주름을 진짜 이게 진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이상 된 사진인데 그때보다 사람들이 나보고 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훌륭한 제품이죠 아티스트리와 엘사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상속도 해 줄 수 있고 여행도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 여행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하고 글을 한 편 쓴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행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막 같이 가서 까르르 까르르 사진 찍고 쇼핑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는데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여행도 여행을 하는 사람도 발전해요 그 여행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그래서 저 포르투갈 갔다 와서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 여행이란 이런 거야 벅차게 설레이는 자유가 있고 낯선 골목 모퉁이와 만나는 한가함이 있고 바람에 묻어오는 편안한 정취가 있고 일상과 단절된 오후의 여유가 있고 영혼에 스며드는 음악이 있고 낭만 가득한 와인의 늘어짐이 있고 내 인생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아쉬운 하늘이 있고 취기 가득한 밤의 흥겨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나누는 행복이 있고 인생의 한순간을 담고 싶은 노을 같은 내 마음이 있고 오르골처럼 기억 저편에 특별한 멈춤이 있는 거 그게 그래 그런 게 여행이지 이런 글을 썼었는데 정말 이게 제가 갔던 여행 장소 중에 제일 꼽는 여행 장소예요 이태리의 포르투핀여, 포르투갈 이거는 아프리카의 쉐이셜 공화국, 베니스 정말 수도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메이를 했다는 이유로 어떨 땐 부부가 가고 어떨 땐 가족이 가고 진짜 막 아끼고 아껴가지고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 빅 이벤트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가산을 탕진해서 카드값과 사진이 남죠 그런데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냥 일상 같은 여행이에요 일상 같은 여행이라서 이런 사진 이거 멋있잖아요 이거 누가 찍었게요? 사진 작가가 따라가서 찍은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사진 작가가 따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메이 여행은 달라, 완전 달라요 이런 영국 같던 사진이고 이게 두바이에서 제가 묵었던 방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방이에요 샤워하는 부스에 들어가면 커텐이 없네? 통유리인데?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높아서 이게 제 방이에요, 로비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꿈을 꿨겠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 보셨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거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메이만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아메이만 하면 모든 삶을 다르게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저 차를 보라고 넣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이 복장을 보라고 넣어놓은 사진이에요 제가 저거 한참 우리 집 짓고 이사하자마자 여행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뛰쳐나온 사진이거든요 여행 한 번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여행 박스 꺼내놓고 한 달 전부터 짐 싸죠? 이거는 그냥 그날 아침에 막 때려 넣은 거야 막 때려 넣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샘플로 조금 조금씩 가져가는 여행이 아니야 막 냈으든 막 어떨 때는요 진짜 민망하게 신발만 한 트렁크인 적도 있었어 나는 1등석 1타기 때문에 무게 제한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다 때려놓고 가고 내가 들지도 않아 방까지 다 갔다 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냥 정말 이렇게 벼르고 벼르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어제 막 일하다가 오늘 아침에 뛰쳐가는 여행을 나는 평생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못 했었지만 여행이 이제 재개돼서 너무 행복하죠 이거는 아주 비현실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왜 비현실적인 사진이냐면 이게 또 다른 해에 두바이 갔었던 건데 우리 방에서 스키장이 보이는 거예요 인공 스키장 인공 스키장인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냉장고잖아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두바이에서 자는데 춥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난 이게 비현실적인지 몰랐는데 사우디에 나가 계신 우리 파트너 한 분이 이거 비현실적인 거라고 두바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술판을 벌일 수가 있냐고 그 나라 술 안 먹는데 술 먹으면 잡혀가는데 비현실적인 이런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사뽀로로 결정됐잖아요 여행이 그래서 제가 이거 찾은 거예요 아마도 요보다 더 어렸을 때 갔던 사뽀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은 못 찾았고 이렇게 해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사뽀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을 했을 해 없는 돈에 없는 돈에 스키복을 다 사야 되나 스키를 사야 되나 고글도 사고 장갑도 사야 되나 우리 네 식구 어떡하나 싹 빌려줘 싹 빌려줘 그래가지고 그냥 몸만 가서 즐기면 되는 그런 여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마다 사뽀로 되게 많이 갔는데 이번에 사뽀로를 가는 거예요 내 아이의 첫 스키를 사뽀로 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랬고 나도 첫 스키가 사뽀로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이런 삶을 이런 여행이 기다리고 있고 이건 이제 11월 달에 가게 될 크로아티아예요 이거 이 크로아티아 날 받아 놓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갔는데 이걸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크로아티아를 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65주년에 우리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크루즈 이 지중해 크루즈를 우리 FC들이 먼저 탔었는데 그 지중해 크루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놀죠 수영장 바닥에다가 I'm a founders council이라고 박아놓고 놀아요 그냥 안 놀아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이런 파티 선상 파티를 하고 진짜 다른 삶이죠 진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진짜 같이 가야 즐겁지 우리 부부만 패키지 여행으로 남모르는 사람과 끼어가지고 가면 뭐 그리 재밌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우린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노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행을 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브릭스가 평소엔 좀 얌전해도 여행을 가면 제일 늦게까지 노는 사람들이 브릭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이창진 사장 박성현 사장 다 계시네 여기 송미애 사장님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런 여행을 그냥 정말 죽을 때까지 나는 어쩌면 여행 날을 받아놓고 죽겠죠 여행이 나한테서 끊기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 여행이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행들을 이제 가게 돼 있고 뭐 그 과정 중에 저도 애 키웠죠 애 키워서 애들 다 유학 보내고 유학 시키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입맛에 맞는 대로 집을 지었죠 강남 한복판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남이라는 걸 좀 강조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다가 제 마음대로 집을 지었어요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렇게 지어주세요 저렇게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거기다가 가게를 내면 월세가 지하하고 1층하고 하면 한 2천 원 들어올 텐데 그걸 포기하고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면 1층에다가는 왜 그런 강의장을 만들면 왜 이러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한다니까 설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장에 제가 두 번을 모시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고 이 공간은 이렇게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나는 내 파트너들이 차를 안전하게 잘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은 차곡차곡 쌓여서 들어가면 주차 20대 할 수 있게 세운 거예요 근데 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거의 우리 집은 주차 빌딩이라고 설계사무소에서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 집을 지은 내 멋대로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는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내 편의에 맞게 멋대로 그래서 이렇게 살고 이런 거 하려고 지은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공간을 좀 빌리면 뻑하면 몇백이니까 이거 100명도 더 들어가거든요 우리 마루에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아티스트들이 런칭 파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자 꿈꿨거든요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남편이 너무나 또 술을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술집을 아예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먹어라 하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나래바처럼 이렇게 건바하고 이름 붙여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별개 다 있습니다 바베큐도 있고 오뎅바도 있고 해가지고 먹고 놀라고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메이로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파트너들하고 그 공간을 쉐어하고 꿈을 쉐어하고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이분이 다른 삶을 꿈꾸고 이렇게 동기부격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했는데 그런 집을 짓고 지금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아직도 자기 직업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의사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가시죠 아침 9시에 가셔서 유치원생처럼 12시 반이면 돌아옵니다 갔다 찍고 오는 거예요 찍고 오는데 최근에 봤더니 우리 병원이 서초구에서 2위래 우리 남편은 그 앞에 3시간 반 보는데 그 이후에 대진의사 선생님이 계실 때는 환자들이 안 오세요 우리 남편한테만 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잉진료 안 하잖아요 과잉진료 안 하잖아 그냥 뭐 별다른 것도 안 해요 돈 된다고 하는 거 다 안 해요 귀찮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 남편이 저녁에 막 사람들 만나고 애프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저 굶고 왔어요 내시경 해주세요 일단 약 먹어보세요 그런 진료를 안 해 그러니까 환자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근데 너무 즐겨요 그래서 즐겨라 그리고 제가 취미생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기계 한 번 받고 막 비싸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야 골프챈 이유도 아니야 기계 한 번 받고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 병원으로 아메이수입을 넘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이 다 같이 다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떠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모든 것이 사실은 아메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한테 그냥 5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했던 아메이가 이 아메이 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세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안 하면 부자가 될 리가 없어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도 될 똥 말똥인데 사실 부자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살면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정말 악담을 한마디 하자면 어쩌면 지금이 제일 부자일 수 있어요 애가 크고 어르신들이 아프시고 내 남편이 돈을 덜 벌어오고 그러면 지금보다 못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끔찍한 소리를 하자면 70년생 이후로는 130까지 산대요 깎아서 130이래 원래 140이래 어쩔 건데 지금부터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65세 그 정도면 다 집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이만큼 벌어먹였으니까 네가 좀 하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런 또 경제적인 준비가 아니더라도 나도 죽을 때까지 뭔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암의 일을 꼭 알아보시고 꼭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선택하셔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여러분의 성공의 확신을 여러분이 성공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게 나의 성공입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사랑해요 제 감히 리치보 디보스 창업자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꼭 이런 기회와 희망을 갖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